오 마이미키, 오 마이미키, 오 마이미키, 오 마이미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엄마!reno 그거 언제 할 거야? 마카롱 만들기 마카롱? 무엇을 마카롱? 저번에 만들기로 했잖아 좋아요 1000개 나오면 하기로 했잖아 그랬었니? 기억 안나? 엄마 뭐야 하기로 했으면서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엄마 sacar 틀이 그릴 거야 나는 눈, 송이 그릴 거야 마카롱 만들기 엄마는 야 말만 들어도 야 피곤해진다 마카롱 먹는 이 영상에 좋아요 천 개가 달리면은 그러면은 생각해볼게 엄마가 천 개? 진짜지? 진짜 좋아요 천 개 나오면은 마카롱 만들기 하고 크리스마스 트립 꾸미기 그거 하는 거지? 진짜지 엄마 그래 그냥 오키님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엄마가 재료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신나고 예쁘게 이렇게 꾸미기 놀이하고 그러지 왜 좋아요가 천 개가 넘었어? 훨씬 넘었어 2천 개도 넘었어 2천 4백 17개야 어머 그러니? 마카롱 되게 만들고 싶나 보다 오 마카롱 엄청 만들고 싶어 재밌잖아 그리고 그게 다 꾸밀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랑 눈꽃 그림 그리기 아 그래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해줘야지 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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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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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가 천 개가 넘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Velvet 마카롱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 난이도 상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그래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엄마도 처음 해보는데 이거 하겠니? 대성공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대성공해야 되는데 우선은 최선을 다 해보자 뭐부터 하면 돼? 마카롱 베이스와 미지근한 물을 넣고 믹싱해줍니다 마카롱 베이스를 넣고 미지근한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분해서 소분해주고 원하는 색깔을 살짝 넣어주고 엄마 핑크로 하자 그래 핑크 하자 오 색깔 이쁘다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고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짜줍니다 깍지가 없으니까 이게 살짝 어렵네 우와 오 오 엄마 짱이다 우와 이거를 한 시간 정도 말려줘야 돼 한 시간? 그치 오래 기다려야 되지? 너네 저기 뭐야 할 거 다 했어 안 했어? 숙제 아직 안 했지 오리온이는 아직 안 했 그럼 한 시간 동안 숙제하고 오면 되겠다 아 아 5분 굳기 전에 말해줘 그래 엄마가 말해줄게 자 한 시간 지났다 얘들아 오 진짜 다 됐어? 숙제 다 했어? 오 나 아까도 안 했어 응 잘했어 그런 다음 오븐에 구워줍니다 구워줍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 여기까지 했으면 70%는 한 거야 오 우리 택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음은 흰자 두 개를 섞어주고 버터를 볼에 넣은 다음에 핸드믹서로 마요네즈처럼 만들어줘 슈가 파우더랑 바닐라 설탕을 넣어주고 섞어주고 머랭이랑 크림믹스를 넣어서 버터크림이를 만들어줍니다 엄마 그 전에 우리 꾸미기 해야 돼 그래 꾸미기 하라고 엄마가 이것도 해놨어 너네 숙제하는 동안 오 그럼 이걸로 짜서 꾸미기 하면 돼? 그래 지금 꾸미기 해봐 신난다 나는 눈꽃 만들 거야 아이고 비키 엄청 잘 그리네 난 크리스마스 투리 그릴 거야 오 똥손인데 그림 잘 그리네 어머 세상에는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다 엄마는 눈사람 그려야 되겠다 허허허허허허허 우와 귀엽다 우리가 다 만들었어 에헤 맛있겠다 오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깝다 그러니까 말이야 한번 먹어봐 맛있는지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맛이 아니야 오 천국의 맛이야 그러니 야 이거 유튜브 보고 따라하니까 그래도 제법 그냥 모양이 난다 그치 엄마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눈사람 음 어머 엄청 맛있지 엄청 달콤하고 맛있네 엄마 이거 하고 남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면 안 돼? 트리에? 어 오 그럼 예쁘겠다 어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그럼 예쁠 것 같아서 오 예쁘다 그러게 야 올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꾸미고 좋다 야 마카롱으로 트리도 꾸미고 재밌다 불 한번 켜볼까? 응 응 예쁘다 그러게 너무 감동적이다 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마카롱 만들기? 아니지 아니지 마카롱 만들고 트릭 꾸미기? 호호호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